임금의 리더십 두가지 덕목, 관대함과 공손함 대항연희집략은 조선초의 학자인 이석형이 송나라 진덕수가 지은 대항연희와 고려사에서 권개를 덧붙인 왕을 위한 책이다. 스물한 권 칠책으로 된 대항연희집략을 이지희 전학문연구소장이 풀이해 연재한다. 한나라 현종 효명제는 열 살의 춘출을 통독했으므로 그의 부친 광무제가 기특하게 여겼다. 태자가 되어서는 박사 환영을 스승으로 섬겼고 석영을 배워 통달했다. 황제로 즉위 후에도 박사 환영을 사부로 존경하였다. 현종이 가마를 타고 일찍이 태상부에 행차하여서는 스승 환영으로 하여금 동쪽을 향하여 앉도록 했다. 스승의 예로 대접하고 연로한 신하들에게 내리는 안석과 지팡이를 내렸다. 또 백관과 박사 환영의 제자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현종은 친히 수업을 진행하며 말했다. 수업이 파하고 나면 퇴관이라 하여 행사에 공급했던 물품들을 박사 환영에게 하사하였다. 후에 명당, 영대, 벼공이라는 사몽이 만들어졌다. 박사 환영을 천자의 스승인 오경벼슬에 임명하였다. 활소기 대회 때마다 노인을 받들어 예가 끝나자 곧 환영 및 그의 제자들을 가까이 이끌어 승당에 올라 경전을 들고서 강설하였다. 이때 강설한 것이 이렇다. 삼노이궁은 나이가 많아 학문이 밝아지고 오경환영은 짐에게 석영과 시경을 가르쳤다. 시경에 말하기를 덕은 보답하지 않음이 없고 말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 한나라의 현종은 자신의 스승 환영에게 관내 후에 자귀를 내렸다. 신이 생각헌데 송나라 선대 유학자 호인은 한나라 현종이 스승 환영을 섬긴 뜻은 수천년의 보기 힘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주로서 최상이라 말하였지만 애석하게도 현종의 스승 환영이 경전을 가르친 것이 시같은 글짓는 문학을 제주해 치우쳤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학문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음미한 경전의 이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종의 덕업은 이와 같이 이 말에 그쳤으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배움은 사람의 성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 원제 때 승상이며 명유강영이 본성의 도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자신의 남는 것은 살피고 부족한 점은 힘쓰게 하라고 했습니다. 총명하고 소통을 잘하는 자는 지나치게 살핌을 경계하고 식견이 적은 자는 옹색해짐을 경계하고 용맹하고 강한 자는 지나치게 사나움을 경계하고 어지러 사랑하고 오나 양순한 사람은 결단 못함을 경계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자는 때를 놓침을 경계하고 마음이 넓고 호방한 자는 놓치거나 이짐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현종 같은 경우는 어찌 당연히 경계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라의 현종은 마치 성격이 편협하고 세밀하여 이목이 은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하여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경대신들이 수차 모함을 당해 명예를 훼손시켰고 근신 상서 이하의 관료에게도 난폭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현종은 일찍이 스승 환영에게서 석영을 배웠는데 석영에서는 요인금을 참으로 공손했다라고 칭했으며 순인금을 온유하고 공손했다라고 칭했으며 주나라 문항은 부드럽고 공손했다라고 칭하였다. 이와 같이 모두가 공손이라는 말을 칭송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기를 백성들을 대할 때는 관대하게 하라 하며 마음을 너그럽고 크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관대함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현종은 공손함과 관대함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미 타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아래 사람에게 예를 잃었으니 그렇다면 배움에 있어 무엇이 귀중하겠습니까? 글쓴이 이지희 세종대왕신문 편집위원이다 고전학자로 저언학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고전학자로 저언학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길어졌 누가 형